백방울 수소문을 해봐도 답이 있어? 없어요. 없죠? 마음먹기 달린 거야. 본인이 마음을 먹어야지. 본인이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어느 만신을 찾다가 어느 만신이면 누가 결론을 내줄 거야? 본인이 마음 먹어야지. 시는 다 와 있는데 그 소리 안 들었어요? 좀 듣긴 들었어요. 누가 집에서 모셨어요? 예전에 외가 쪽이라고 했는데 엄마한테 물어보면 아니라고. 외가 쪽에는 아니라고 하고. 또 친가 쪽도 약간 시시한 야간이. 저는 제가 봤을 때 외가 쪽은 아니에요. 외가 쪽은 빌덤불이고요. 친가 쪽입니다. 그런데 친가 쪽도 제대로 모시지 않고 신은 왔는데 신의 벌이 많습니다. 신은 왔는데 신을 제대로 다루지를 못했어요. 오셨다가 때려 엎었던가 신이 왔는데 거부를 했던 제가 커서 우리 친가 쪽이 풍지 박산이 났을 겁니다. 집안이 우한이 많았을 거라고. 집안이 안 좋았을 거란 말이에요. 신의 벌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부부예요? 아니요. 부부는 아니고 아직은 결혼을 하려고. 결혼을 하려고? 네. 준비하고 있어요. 결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마음 먹었어. 부부가 되려고. 본인 집뿌리도 만만치 않아. 그런 사람이 끼리끼리 논다고. 끼리끼리 만난다고. 지금 그렇게 끼리끼리 만난 거예요. 언니가 열 남자 있었다 하더라도 열 남자한테 그만큼 내 마음이 가지가 않고 마음의 상처밖에 없었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을 보면 안쓰럽고 불쌍하고 가엾고. 우리 오빠여도 마찬가지고. 안 그래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가고 챙겨주고 싶고. 끼리끼리 만난 거야. 그런 것 같아요. 둘 다 불쌍해. 처지가. 네. 우리 오빠여도 부모가 있다더라도 부모 자리가 편한 자리가 아니고. 각각각각지 찢어져야 되는 부부. 되고 부모가 되고. 홀붐 밑에서 자랐어야 되고. 안 그랬어요? 역할이 없었잖아요.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 역할이 없었고. 그리고 우리 언니도 마찬가지로. 부모 밑에 있을 때부터 사연이 많은 집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부모의 든든한 버팀목이 없었던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가 위로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음이 더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둘이 결혼은 하겠다. 결혼은 하겠다. 결혼은 하겠는데. 이거를 조금 상황을 빨리 이거를 어떻게든 이거를 제대로 정비를 해놓으셔야 될 겁니다. 우리 언니 꿈 많이 꿔요? 매일 꿔요. 매일 꿔요. 어제 뱀 꿈도 꿔고. 엊그저께 무슨 부족받는 꿈도 꿈도 꿔고. 애 남부 꿈도 꿔고. 한에서 떨어져요. 꿈도 많이 꿔고. 2, 3년 전에는 좀 많이 아팠어요? 네. 많이 아팠죠? 이유 없이 아프기도 하고. 쓸데없이 응급실로 실려갔어야 되고. 내일도 병원이 무턱이 닳도록 왔다 갔다 했어야 되고. 어쩔 때는 아프지만 귀찮아서 들르고 있었어야 되고. 그죠? 네. 사람도 싫고. 아무것도 못하겠고. 네. 맞아요. 그지? 그러면서 작년부터 조금 운기는 돋아올라. 작년부터 운기가 들어온다. 운이 들어온 게 아니라. 작년부터 그래도 조금 괜찮아졌단 말이야. 작년부터 그래도 먹을 거 조금 먹어가면. 조금 활동도 그다마 밖을 나오기 시작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좀. 그지? 네. 맞습니다. 서서히. 그러면서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내가 가벼운 거 같기도 하고. 하지만 뭔지 모르게 가슴 속에 솟구치는 거는 감당이 안 되고. 네. 맞아요. 막 화가 나요. 뭔지를 모르겠어요. 네. 저도. 여기 배꼽 밑에서부터 확 올라오는데. 네. 맞아요.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울분도 터지고. 네. 맞아요. 별거 아닌 거에도. 네. 막 눈물이 터졌다가. 맞아요. 화가 터졌다가. 정신 병자 같아. 네. 맞아요. 옆에서 참 고생 많아. 보고 있으면 조울증 환자 같아. 네. 저도. 어쩔 때 심각하게 병원에 가보자 싶어.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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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요? 맞아요. 그렇다고 버리지도 못하고 헤어지지도 못하겠고. 네. 참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러고 있어. 우리 오빠에는. 그지? 네. 어쩔 게 아니라. 군것질에 애가 된 것 마냥. 맞아요. 앵앵거리고. 맞아요. 투덜투덜거리고. 어쩔 때는 나를 애 다루듯이. 어? 엉덩이 두드려가면서 나를 다루고. 맞아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 맞아요. 맞아요. 응? 맞아요. 그지? 그리고 우리 언니 같은 경우에는 열다섯 넘어가면서도 바람이 많이 졌어요. 네. 맞아요. 열다섯 딱 넘어가면서부터 우리 언니가 신바람이 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정처 없었을 거야. 네. 맞습니다. 엄마 얘도 먹였을 거예요. 네. 그지? 네. 응? 스물두 살 때까지. 응? 맞습니다. 그지? 아까 학복이 얘기하니까 언니가 공감되는 것도 많지 않았어요? 응. 조금. 그 아이에 대한 부모님 말고 아이에 대한 부모님의 마음을 못 잡았으니까 힘들었으니까 내 마음이. 그 친구 때문에 많이 변했다고. 그 친구가 좀 많이 뭔가 우울하고 좀 이렇게 그런 쪽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전에 좀 명랑하고 좀 밝은 성격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은둔함으로 변했어요. 응. 그러니까. 그 친구와는 조금 방향이 틀리지만 조금 그 친구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고 그죠? 네. 네. 물론 그 친구는 다른 이웃 때문에 그렇고 언니는 신의 바람을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언니 아버지 계세요? 네. 아버지랑 어머니와 같이 살아요? 근데 거의 이제 따로 약간. 남남이나 마찬가지죠? 네. 조금. 네. 우리 아버지도 사람은 좋아요. 네. 사람은 좋은데 여자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 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약간 의문적인. 네. 또 우리 엄마는 또 별나. 네. 맞아요. 좋게 얘기하면 애살 많은 거고. 애살이 많은 거고. 네. 사랑이 많고 정이 많고 자기 안이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거고. 근데 조금 무던한 사람들은 우리 엄마를 두고 조금 피곤해하는 스타일이 되고. 아. 네. 그죠? 약간 오지럽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틀린 엄마 아빠의 성격이 되다 보니까. 두 사람은 참 안 헤어지고 사는 거면 더 신기할 정도. 맞아요. 아버지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 나가고. 그렇지. 어머니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 나가고. 그러니까. 그랬던 집안인데다가 우리 언니는 우리 언니 나름대로 가슴아리가 되게 많았고. 친구와의 교육관계. 인간관계. 작은 사회생활이었잖아요. 학교라는 거는. 그 작은 사회생활에서도 인간관계가 참 안 됐을 겁니다. 맞아요. 아까 언니가 얘기했다시피. 은돈용 외톨이가 됐고. 내 스스로 나를 가둬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22살 때까지 참 엄마가 언니를 두고 걱정을 조금 많이 했을 거고. 그리고 22살이 지나면서 그래도 조금 밖에 활동은 들어있지만. 정확하게 언니가 뭐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언니가 어떤 사회활동을 했고. 어떻게 행동을 했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닥치는 대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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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응? 네. 그렇지? 그러면서 이때까지 왔을 거예요. 그리고 남자를 두고도 상처가 있어야 되고. 왜? 기댈 곳이 남자였던 적이 있었단 말이야. 맞아. 맞아. 근데 그 남자가 뭐 인간의 댐댐이가 안 되다 보니까. 언니의 기대치라든 내가 기대는 만큼. 네. 그게 안 됐고. 그래서 한 2년을 정말 힘들게 보냈을 겁니다. 네. 2년 동안. 그런 남자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힘든 시기를 왔어야 됐고. 그리고 언니가 신이 다 와있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무조건 신을 받아라는 건 아닙니다. 자. 이거를 뚜껑을 열어보셔야 돼요. 만신을 찾아서. 무당을 찾아서. 100군데 다닌다고 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엔 본인들이. 네. 뭔가를 정해서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자꾸 허송세를 보내지 마시고. 네. 나도. 살 것 같으면 일반인처럼. 네. 평범한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잖아. 네. 그게 너무 바라는 거잖아. 네.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안 되잖아. 네. 아파서도 안 되고. 네. 맞아요. 뭔지 모르게 어떤 힘의 작용 때문에 미칠 것 같고. 네. 동아님이 걔야. 진짜 일반인처럼 이거를 정리를 해서 일반인처럼 살던가. 음. 그렇지 않으면 뚜껑을 열어봐서 진짜 오구차게 확 들어서가지고 냅다 불리던가. 그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가리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좋아. 그건 언니가 정하는 게 아니야. 근데. 네. 나는. 일단 저는요. 웬만해서는 내리는 위주는 아니에요. 아. 네. 내가 할머니가 왔어요. 아기가 왔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머니가 어디서 물여서 왔어요. 이렇게 해서 신받아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 많은 질문을 할 거예요. 그 질문에 확답이 정확한 정답이 나와야지. 네. 맞다. 하고 어떤 판단을 하지. 네. 그냥 할머니가 왔어요. 내가 4대인데요. 이거 가지고는 저는 절대 신 안 받습니다. 그 외에 어떤 답을 정답을 찾지 못하면 그냥 빌던 부리이기 때문에 빌던 걸로 본인도 일반인으로 돌아가서 일반 생활을 하면서 조금 조금씩 모아서 3년에 한 번이 되든 5년에 한 번이 되든 걸쳐서 한 번씩 군만하고 그렇게 지내게끔 저는 해요. 뭐 잡기 이런 게 온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신은 많이 와 있어요. 지금요? 네. 왜 왔죠? 왜 왔냐고 물어보면 나는 왜 무당이 됐을까라고 반문을 하게 되죠. 팔자소관이에요. 팔자소관이고 우리 집에 그런 부리가 있으면 100% 치닫아요. 음. 음. 그래서. 쓰잘데기 없이 무당집에 자꾸 찾아가지 마. 음. 더. 머리만 복잡해져. 아. 머리만 복잡해지고 본인이 신이든 아니든 간에 한 번은 굳은 하셔야 돼요. 아. 실력 처리하는 거는 얼마만큼 그만큼 노하우가 있냐. 네. 경험이 있냐도 있겠고. 또 얼마나 큰 선생님 밑에서 제대로 배웠냐. 음. 이 차이도 크겠죠. 네. 그죠? 네. 그러다 보면 그 실력 차이 때문에 본인 같은 피해자들도 발생하는 건 사실이에요. 음. 정말 어구차게 들어서서 분리자고 정말 제대로 된 신명이 들었다면 그건 저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음. 그럼 계속 이렇게 조울증처럼 막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그래도 무당이 어떤 방향을 가는 사람이지를 잘 봐야 되겠죠. 언니가 안 받고 싶은 사람이라면은 될 수 있으면 무당을 안 만드는 무당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안 만드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렇죠. 음. 제대로 된 신명이 제대로 들어차서 분리자고 그러면 저희도 못 막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웬간에서는. 네. 그냥 왔어요. 내가 몇 대에서 왔어요. 물에서 왔어요. 뭐 꽃가 쓰고 왔어요. 요것만 딱 맞추는 거다. 그 외에 짐으로 20가지 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맞춰. 네. 맞추게 됐어요. 불리는 무당이면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못 맞춘다? 그럼 저는 신 안 내려줘요. 그냥 싹 자정시켜서 실컷 놀려드리고 자정시켜서 굴수를 제대로 해서 자정시켜드려요. 그래서 본인은 그래도 내가 이런 끼가 있고 사주 자체에 가물이 있는 사람. 사주 팔자에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구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기 전에 죽을 때까지는 고정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한 번씩 구수 꼭 하고 사셔야죠. 근데 그 구수를 하고 삶을 해서 편안해지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면 그만큼 찾아주고 알아주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 알아주기 때문에 또 복도 줘요. 기분이 테이크가 가는 거죠. 되는 거죠. 그럼 저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재물복이란. 그렇죠. 내 마음이 안정되면 내 뜻이 안정되면 내 마음이 더 안정되고 안정이 되면 뜻도 안정되죠. 그렇죠 안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몸도 편안해지죠 몸도 편안해지면 어떻게 돼요 활동을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일반인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걸로 업을 한다면 업으로 돌리고 내가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으로 돌리고 복을 다른 쪽으로 가정의 복 건강의 복 다른 복으로 자꾸 돌리는 거예요. 대우를 하면서. 그럼 사주에 약간 뭐 재물복이라든지 뭐.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있는데 신에서 주는 복 조상에서 주는 복 귀신에서 주는 복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안 닦고 살 수가 없는 거야. 구슬 한 번에 닦고 다가 아니에요. 언니 기름 한 번 넣고 서로 왔다 갔다 해. 이해가 가요. 차라는 존재는 있지만 이 차는 뭘로 움직여요. 기름으로 움직여요. 기름을 넣어야죠. 가스가 되든 뭣을 되든. 그러면 내가 계속 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정적으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기록수록 다 되면. 그런 게 언니 사주라고. 이해가 가요. 그 이치를 알아야 돼. 무조건 구슬해라. 이게 아니라. 그러니 한 번에 가리 판단은 필요합니다. 삼재야? 서른아홉이고 제가 서른여섯. 서른아홉이 무슨 티야? 소띠. 네. 소띠. 용띠가 삼재죠. 용띠가 삼재가요? 소띠는 저번 삼재로 끝났죠. 맞아맞아. 용띠가 작년에 삼재고 올해 삼재고 내년에 나는 삼재고. 삼재라잖아 내가 삼재냐고 묻잖아. 그래도 큰 악삼재는 아니라서 다행인 줄 알아. 아 진짜요? 신이 흐들리는 삼재지만 그래도 악삼재는 아니기 때문에 드러눕히지는 않는 거야. 저는 안 풀리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아서 가리. 안 풀린다기보다는 고비고비 힘든 고비를 자꾸 넘어가야 되죠. 고비를 자꾸 넘겨야 되는 거야. 내가 조금 뭐라 할만하면 또 어떤 고비가 또 들어와서 무산이 돼버리고. 네. 또 그 고비 넘겨서 조금 편안해가지고 좀 뭐라 할만하면 또 고비가 또 들어와.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풀린다고 할 수가 없죠. 저희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무조건 극단적인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는데. 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듯이 그 원인을 제대로 된 원인을 제대로 해결을 해야지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잡기가 들었다고 테마를 할 게 아니라 어떤 양반이 들어서 어떻게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를 들려다보고 뭘 바라는지를 잘 찾아서 거기에 맞게끔 굿을 해줘야 돼. 그게 굿이라고. 네. 그 저흘을 봤을 때 뭐 이렇게 뭐 잡기가 뭐 누구누구 쉬었다 이렇게. 아니라니깐요 잡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허조 잡시리 들었으면 언니 이렇게 편안하게 내 옆에서 앉아 있지를 못해. 아 진짜요. 지가 저 다 잘났다고 나한테 큰소리 치고 뻐기거나 지 잘난 채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신당에 있으면은 벌벌벌 거린다고 더. 더. 지정신이 더 아니라고. 너무 편해요. 그러니깐요. 신당에 들어오니까 오히려 더 마음 편하죠. 너무 편해요. 허조 잡시리 들었으면 이렇게 못 잊는다고 했냐. 나랑 눈싸움을 하든 지랄 발광을 하든 그렇지 않고는 눈도 못 마주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치료받고 싶어서 안달이고. 저는 하나만 물어볼께요. 원래 제가 얘기한 시절에서. 혹시 직장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일단 우리 오빠야도 작년부터 너무 안 풀려요. 작년부터 너무 안 풀려요. 어느 곳에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자꾸 나와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못 견뎌서 나와야 되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이 나한테 너무 몰빵돼서라도 일이 버거워서라도 나와야 되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특수차 움직이든 기술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지게차를 운전하든 프레인을 운전하든 운전을 하지 않으면 내 기술. 편하게 일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소처럼 그냥 그대로 받는. 그렇죠. 그러다. 원래 직업이 뭐예요. 저는 이제 화학계사. 애교가 다 공부하는 게.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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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비슷하게 작년들이 잘 안 풀려요. 안 풀려요. 그러잖아요. 일이 나한테 오늘 못방이. 같이 해야 되는 일들이 오늘 나한테 못방이 되든. 다른 일을 나한테 다 넘겨. 그렇지 않으면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고통을 받든 그래야 된다고.